미드 루시안인가? 이렐리아 밴한 거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데 베이가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점은 뭐냐 지금 상대 루시안이 원딜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보통 하지만 루시안이 이렐리아를 밴했다 그리고 베이가는 자야를 밴했다 이건 뭐냐 원딜 베이가의 미드 루시안일 가능성이 굉장히 너무하다 절대 안 속지 하나만 들까? 9장력 하나는 들어도 괜찮은가? 아니 난 속지 않는다 무조건 미드 루시안이니까 방어력 2개 들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미드 루시안 점화 녀석 딱 걸렸지 이런 거는 이제 속지 않는다 내가 롤 몇 년 차인데 몇 년 차신데요 알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보뛰어도 그걸 알았을까요? 자 봅시다 리스포춘 방어력 진리언 방어력 이 녀석들 다 속았구나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라라? 어 님 전멸이 없지 않나요? 아 어 연운을 샀네요 월싱 루시안이구나 보니까 우리에서 견제하지는 않네요 월싱 무라마나 루시안 나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저거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네 어 h Lars 아니 어른임 어떻게 된거니 무슨 일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hars 어 탑이 좀 아니 TF블레이드가 왔나? 무슨 일이야 어 어떻게 된거죠? 맛이 뭐 이런 일이 어 né 분위기가 이게 무슨 일이죠? 나한테 왜 이래 난 잘 모르겠다 그래 대결 좀 해놨어요 도움이요 혹시 도움을 올 사람이 없나?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모르겠다 서포지 두 명이 되어버렸네 도움이 좀 필요함 바텀 네이스 좋아요 어 뺏었는데요 어 먹었으면 됐다 좋아요 어우 맛있어 어 오르님 갱킹 좋았습니다 여행 오르네 참맛인가 이게? 나름 괜찮네 이블린 오면 그냥 죽는단 마인드 노트리 왔네 이게 뭐야 어 나 그냥 갈게요 서포터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어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들어가세요 갈만하지 않나 이거는? 안되나? 까비 노트리 왔네 아 좀 아까운데? 오케이 나쁘지 않지요 어? 어 진짜 아깝다 어 좋아요 아톰이 굉장히 잘해주는 중 루시아는 잡았어요 저희로 이블린이 먹어서 다행인가? 아니 저기서 프리즌 하고 있었구나 아니 저런 짓을 한다고? 잡고 싶은데? 어우 맛있어 좋아요 내가 살 수 있나? 오케이 궁 뺐다면 OK입니다 나쁘지 않다 아 아 아 아 궁이라도 빼자 궁이라도 빼자 여기까지 하죠 아 루시아는 잡았네 좋습니다 아 보듀오가 진짜 잘해준다 이번 판은 아니 탑에서 잭스가 저 난리를 쳐놨는데도 이걸 이긴다고? 좀 신기하네 어 이건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? 아무리 봐도? 어? 손을 잡자 허락충? 아 살고 싶어요 아 인생 나비 아 근데 방금 한타 좀 아쉽다 그쵸? 와 이블린 메자이가 22스텝? 아 이러면 좀 쉽지 않은데 상이 안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지금 하는거 안 좋지 않을까요? 이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건 잡아야 되지 않을까? 오케이 오 진짜 다행이다 이거는 잡긴 했네요 오 난 도망가자 도망가지 말고 레드나 먹을까? 근데 뭐 나도 할거 없는데 오케이 좋아요 제약골드 많이 먹었는데? 저도 방금 1000원 먹어서 좀 컸거든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요 아 아 인생 네 와 이블린 여기 온거 상상도 못했음 아니 언제 왔대? 가론 치기 좀 애매하지 않나 상대도? 미뽀랑 오른공이 있어서 아 근데 치는거 같은데? 어 네 오른공 안 쓰는게 낫지 않았을까요? 모르겠다 모르겠다 어허허허허 어락종 오! 오 스턴 되게 잘 들어왔다 좋은데요 와우 훗 좋습니다 여기 노틸 있지 않나? 아 근데 빠졌네 오 네 잡았다면 오피입니다 잡았고? 좋아요 애매한데? 이블린 노플이요 아 나 초식이 사오고 싶어 초식이 사오고 16레벨 찍으면 이제 되지 않을까 잡을 사람 있나? 전쟁의 핵심 고플이잖아 너 가버렷 좋아요 어 비비고가 가는 중 굿 그대로 미드로 갈까? 미드 좀 밀다가 사람용 챙기면 될 것 같은데? 됐다 어? 이블린 오호네 반중 반중 아 아 괜찮아 네 무시안도 오겠죠? 엑스 엑스가 저거 무시하고 밀 수가 있나? 안될텐데 어우야 너무 아프다 잠깐만 버랍쇼? 잠시만요 뭐라라? 잠깐 위기 위기에 대위기여 아니 이게 뭐랍쇼? 아 아 아비 유튜브 보는 느낌이네 네 뭐 칭찬이겠죠? 감사합니다 네 메모장 메모장 딱 켜서 유튜브 느낌으로 이제 여기 자막까지 나오면서 그냥 이런 느낌으로 살짝 어? 너무 작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어 네 감사합니다 반하자 뭐하냐 아니 이블린을 이블린으로 말하면 어떡해 일단 뭐 화이팅이요 미드 세트인가? 르블랑 배난거 보니까 좀 세트 미드를 선픽하는 사람이 있나? 그것도 모르겠네 있구나 하하하 야 있네 사자딘 선픽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근데 세트 선픽은 보통 미드로 안오잖아요 탑으로 가잖아 옛날에 닉네임이 미드 세트인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 아직도 롤하나? 아닌가? 볼드에 있는데요? 딴 사람이었나? 무슨 세트가 들어간 닉네임이었는데 아니 포식자의 유치화 세트? 뭐야 저거는 벌써 좀 어지럽다 셀포나 점화 아닌게 다행인가 그래도? 우와 잠깐만 난 유미인줄 알았어 하하하하 아니 됐다 파이팅이요 아들 그냥 여기 합시다 신발 4포션 아니 뭐야 이거는 하하하하 아니 이거는 상상도 못했네 네 빼방패 빼고 왔음 네 방패 이용해서 한번 어 바텀 네이스 합니다 세트 내려가는데요 세트 내려가는데요 어 근데 이거 당해주는건 좀 아쉬운데 너무 많이 보였는데 어 네 어 나 픽 여기서부터 띄지 않았나? 하하하하 모르겠다 네 세트가 옛날에는 미드에서 되게 자주 나왔는데 요즘엔 뭐 나오질 않아서 어 와 이게 맞네 저 갈게요 아 인쇄 네 가빙 자크 점프를 피했어야 됐는데 그걸 왜 못피했지? 엄청난 손해를 봐버림 그냥 쿨하게 전멸 썼어야 됐나? 그냥 쿨하게 전멸 썼어야 됐나? 사밍 잘 해봅시다 한번 죽었으니까 더이상은 죽지 말자 지금 6레벨 찍으면 또 할만해지거든요 아니 근데 어쩔수가 없다 이거는 다행히나 맵찌다 더 가주는건 좀 힘드니까 어 화이팅이요 막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살 수 있을까? 어우 네 하하하하 어 좋았습니다 어 죽을 뻔 아니 왜 이러세요 전멸 땡기기 쓰나? 아딘 세 아니 손님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럴줄은 몰랐네 닌탑 사죠? 성장을 아예 못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골드 차이는 많이 나도 저음치는 벼도 안 밀리니까 그냥 뭐 잘 해보면 될듯함 어허 그런건 좀 아쉽네 잡을만한데 이거는 어 놔주지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뭐 헤카림 킬이어도 나쁘지 않죠 아무튼 잡은게 중요하다 어 오 가텀 네이스 어 잡아주나? 굿 좋습니다 아니 진이 5킬이네? 큰일이야 왜 이렇게 잘 커버림 다크 어디갔지? 가텀 갔을거 같은데 근데? 쟤 미드 오기보다는 가는데를 가지 않을까 사실 미드는 킬이어도 별 의미 없거든요 아 왜 이러세요 아니 샷코님 아니 정구선 줄 알았어 누가 보면 아니 나한테 왜 이러는거임 아 이거 무섭다 무섭다 무서워 조심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바텀 어 네 뭐 좋은듯함 자크킬 자크 뭐 커도 잡을 수 있겠죠 나중에 애매하다 바비 세프도 왔다 이거 근데 뭐 이미 죽었네요 한칸이라도 뭐 어떻게 안되나 도망가자 아 무섭게 왜 이러세요 자크님 그만와 무슨일이야 이거 아니 자크님 어 난 잘 모르겠다 정말 뺐네요 되게 쿨하네 어 괜찮아 뭐 죽을수도 있지 그쵸 딱포도 위에 있는거 같은데 그렇죠 야 이거 뭐 딜레이야 아래쪽에서는 왜 죽어요 아니 무슨일이야 오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이거 달리면 뭐 되겠다 물이 안하나 케넨 그런건 없나 네요 어우 좋다 파워까지 어우 네 사비 과연 어? 나 너무 세게 맞았는데 어? 살았나? 오케이 아니 왜 살았어 너 방금 왜 살았죠 뭐 아무튼 좋았습니다 좋 아 네 사실 이건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이다 자 그낸 쪽 한번 봅시다 무리했네 아 아이고 괜찮다 그쵸 이런것도 킬캐치를 못한 네 잘못이 아닐까 어 바텀 한번 가보자 뽀삐쪽 누구 올거 같은데 아닌가 아 아 못참아 못참아 고마용 도망가자 어 안되나? 자고는 있는데 아 근데 상당히 있겠다 애매하네요 어 이게 안맞어? 오케이 어 나도 좀 잘 컸는데 이제 어느새 잘 커버린 카사딘 헤넨 또 어디갔지 와우 와 몹이 센거봐 모임 좋았습니다 오 오 자크템이 어 퍼디디 장사를 시작한거 같은데요 이게 무슨일이래 아이고 아쉽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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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